너희 할아버지는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니? 너는 운전수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했니? 그녀는 운전수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했다. 내 친구는 내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우리 형은 내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당신은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녀는 운전수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했니? 나는 당신에게 그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내 친구 스티븐은 내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내 친구는 그녀의 언니에게 그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 친구 스티븐은 내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운전수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한다. 그녀는 운전수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한다. 너희 부모님은 반복해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니? 내가 이 친구 스티븐을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녀는 바라agan 상탑과 마탑을 룯을 원하러고 있다. 영원한 자막은 거부하며ן 불안 확실하며 그녀의 아픈 일어나는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보기 nearby. 그녀의 사랑을 보기irt단한 것을 말하고 있다. 그녀의 사랑을 보기 바랍니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보기 바랍니다.